길게 던질 이동준 자 멀리 던져줍니다. 자 바운드가 됩니다. 슛! 반대쪽으로 끊겨나갑니다. 아 중간적으로 떨어지는 볼. 뭐 이번 시즌 박신섭의 그 수비에서의 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자 중앙초로 천천히 끌고 올라오면서 이승우에게 연결. 자 이승우. 자 이승우가 승부를 다 붙였습니다. 이승의 쪽으로 보리갔습니다. 신세계가 뛰어서 올렸습니다. 반대쪽 골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. 주심에 피스질이 울리면서 이렇게 경기가 큭진합니다. 전북현대가 수원FC에게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곰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. 주심에 피스질이 울리면서 이승우가 승부를 다 붙였습니다. 주심으로 가사ох산 which에 오면은 유전히 통과하지 않습니다. 전국을 지킬이 울리면서 기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주심으로 가사고 싶습니다. 저의 pocket 법을 지킬이 ganze 후 이승우가 승부를 다 붙입니다. 1개 던질 이동준 자 멀리 던져줍니다 자 바운드가 됩니다 슛! 반대쪽으로 끊겨나갑니다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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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!